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네들 1살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네들 1살로 우리 지구를 지키자! 네, 지네들은요. 저희 많은 어르신들과 청년 농부들이 함께 친환경 농법으로 오색살, 오색보리 농사를 짓고 있는 들녘입니다. 이곳에서 저희 어르신들과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또 가치소지를, 탄소중료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친환경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분들께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고객분들께 저희 친환경 농업, 그리고 가치소비, 탄소중립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 화이팅!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